김종민의 가상연인 달콤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둘의 모습에 오는 내내 감정이입이 되는 건 적분인 건가요? 처음에는 단순히 김종민의 인지도 때문에 음 김종민의 소개팅녀인데 누구지?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김종민보다 향미나 캐스터를 더 보게 되는군요. 방송 전에도 베이글 캐스터로도 알려진 그녀는 완벽한 몸매와 함께 아름다운 미소가 매력 포인트인데요. 고운 외모와 반전 있는 몸매로 다른 건 안 봐도 날씨는 꼭 TV조선으로 챙겨본다라는 많은 팬들로 시청률 상승해 1등 공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또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. 40살 김종민, 26살 황미나 무려 14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일부 대중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. 하지만 드라마도 이렇게 각 제고 보나요? 예능을 예능으로 받아들이고 보는 거죠. 유독 이런 예능에만 시어머니 포스를 물실내는 일부 시청자들의 도를 넘는 모습에 안타깝기만 합니다. 암튼 황미나 캐스터의 승승장구를 늘 지켜보고 싶네요. 김종민, 황미나 기상캐스터 그를 사로잡은 러블리 일상 김종민, 황미나 커플이 화제인 가운데 황미나 기상캐스터의 일상이 눈길을 끈다. 최근 황미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. 공개된 영상 속 황미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